안녕하세요. 연우리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표현을 알아보겠습니다. That's the love. 이게 아주 유명한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햄리에서 나오는 것. To be or not to be.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글이 좀 어려우니까. 아무튼 뭐 거기서 나오는 표현. 그게 문제다라는 표현으로 쓰는 건데 이게 왜 문제냐. 이 love은 비비는 거잖아요. 문지는 거. 그래서 이거 뭐 내가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누가 반대로 비벼요. 그러면 이게 어려운 거죠. 반대로 비비는 거. 그게 골칫거린 거예요. 누가 뭐 하는지 쉽게 반대로 비비는 거예요. 자, 그런 표현으로 that's a snack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snack. 그 뭐 저거는 물이 흘러가는데 그 물의 흐름을 큰 유목이 떠가지고 거기 걸려서 막혀있는 거예요. 그럼 흐름을 막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흐름을 반대로 반대로 비비는 거. 애써온다라는 거죠. 마찰이 확 생기는 거죠. 자, 글을 읽어보기로 하죠. she not need. 고개를 끄덕히는 거죠. but. 하지만 he may not. 자, may not죠. may는 뭐 뭐 인거 같다 할 때는 인식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뭐 조동사에서 인식형, 구속형 배워야 되는데 행동에 대한 거 가면 구속이에요. may가 허락이라든가. 그러면 해도 다 안된다. 이럴 때는 허락이고 행동에 대해서 제어하는 거기 때문에 구속형이라고 그래요. 그에 비해서 may가 may be true로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인 것 같아요. 인식형이에요. 여기 have pp가 나왔을 때 보통 인식형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과거에 대한 얘기를 쓰는 거죠. may 다음에 과거형을 쓸 수가 없어요. may 다음에 과거형 못 쓰잖아요. 그런데 과거형을 표시하려면 현재형은 쓰게 되면 지금이라는 뜻이고 may는 지금 추측하는 거지만 그 옛날 일은 was죠. was를 쓸 수가 없으니까 have win을 대신 쓰는 거예요. have en을 쓴 거죠. bpp죠. was killed를 못 쓰기 때문에 may not have been killed by castle. 키스로 해서 살아야 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 인식형이면 이쪽 부정이에요. not는 의미상. may가 여기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랬더니 and he might를 쓰나 may나 비슷한 거예요. 다만 here have까지 쓰면 당연히 pp야. he may not have been killed죠. 그는 키스로 해서 살해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may나 might까지만 쓰면 원형을 표시하기 때문에 이때는 have까지 두 번째 기능사까지 쓰는 거예요. 기능사가 궁금한 분들은 역시 문법에서 검색해서 배워보시길 바랍니다. i think there are good chances. 그것은 그럴 가능성이 크다. 이런 거죠. all we have to do. 그 다음에 원형을 쓰시는 거 아시죠? we have to do find. 그냥 쓰면 될 거예요. we have only to find the body. 그렇게 쓸 것을 all을 이용하는 거. 유사 강정이라고 했죠. 여기 to 생략이 되죠.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라고는 시체를 찾으면 돼요. 그랬더니 how does the benevolent think he's gonna find his body. 이 시체를 어떻게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요. it's not been found. 바로 경찰. 지역, 동네 경찰도 발견을 못한 걸 자기가 어떻게 발견한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런 인상을 탁 쓰면서 that's the love. 그게 문제야. 그게 바로 골칫거리야. 그게 골칫거리야. 그게 골칫거리야.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일찍거리야. 와 뭔 소린데? 그랬더니 Benevolent and a psychic은 우리 사전사에서 명매라고 나오는데 우리말로 쉽게 보면 무당이에요. 그런데 무당이라는 건 사실 우리말에 너무 익숙한 표현이죠. 그렇지만 그냥 무당이라고 해도 돼요. that riverbank, 그 강뚝에 where the charles, 그 I am 안 보이네요. 그 I am 소진물이 were found. 발견된 그 강뚝으로 무당을 보낼 거래. he asks me. 그는 나에게 to be there at 6 tomorrow morning. 내일 아침에 그 무당 만나자고. 시간을 정해서 만나자고. 시간을 정해서 만나는 건 meet with이에요. 만나자고. 그래서 6시에 거기서 보자고 나에게 요청을 했어. I thought you might want to go along. 난 뭐 자기도 그때는 가면 자기도. might want to 좀 이상하죠. 여기 want to. 상대방이 원하든 안 원하든 그것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 건 아니고요. in case they found something. 뭔가를 발견할 경우에 대비해서 자기도 같이 가야만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 거예요. might는 밑에 내려가서 설명하라. 그죠. 자, 비문학적인 표현. that's the problem. 그게 문제야. that's the snack이죠. 요거에 해당하는 have you에서 나온 문학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얘 들어갈 단어가 뭐냐. that's the luck인 거죠. 자, 쭉 내려가 보죠. might have been killed. 여기 생략이 된 거예요. might have people은 두 번째 기능사인 might have까지 써야 have ppe아가 생략됐음을 표시할 수가 있는 거죠. 아, 이게 해부까지 안 쓰면 원인이 생략되는 뜻이 되기 때문에 곤란해요. 저, 다음이 나옵니다. you might wanna go along. 여러분이 뭐 문서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you might wanna 이런 거 많이 나와요. 뭐뭐 해야 된다 이 뜻이요. 아, 어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으시네요. 이런 거. 뭐냐면 might와 must는 조동사에서 같이 쓰지 못해요. might must는 못 써요. 물론 and를 붙여서 쓸 수는 있죠. might and must 경우에 따르면 가능해요. 근데 그건 대립다 붙여서 쓰지는 못해요. 이럴 때 must의 의미를 want로 부드럽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you might want 나오면 아마도 아마도 해야만 할게요. 이런 뜻으로 쓰는 거예요. 아마도 자기는 가야 될 것 같아. must를 안 쓰고 이렇게 you might want를 쓰는 겁니다. 이것도 조동사에서 배워야 되는 거지만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스낵. 이게 배의 운행을 방지하는 유목 또는 그루터기도 돼요. 이게 뜻하지 않은 장애에 방해가 돼요. that's a snack. 이건 뜻밖의 장애다 그러는데 배가 갈라 그랬는데 거기 유목이 딱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럼 배가 걸리죠. 흐름을 막아. 흐름. 아까도 얘기했지만 흐름. 가는 걸 막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려고 하는데 유목이 여기 있으면 막는 거죠. 랍도 마찬가지예요. 비비는 것도 반대로 비비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러비라는 단어를 원래 그냥 배웠죠. 이런 표현을 다 배웠는데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로우저먼. 하이절머니 아니고 로우저먼이래요. 거기에서 루벤이라고 하는데 어음 불명이래요. 어음 불명인 거 여러분이 공부하나 만하죠. 러비비는 거다. 표현을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there's a lot there's 또는 he is도 간혹 써요. 그의 골칫거리다. 중요한 어려움이다. 쉽게는 뭐 problem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therein rise the problem.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밑에 내려가서 하죠. 내려가서 하고 이러가고 일단 세익스피어의 헵닛에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to be or not to be 거기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you can't get a job. 일자리 못 구해 unless you have 경험이 없다면 못 구할 거야. 그리고 그게 골칫거리지. how do you get experience? you can't get a job. 일을 못 구하면 어떻게 경험을 구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거죠. it is a common belief 흔한 믿음이다. 이게 things right 결국에는 제대로 만들어 놓을 거라고 시간만 주어지면 that's the love 그게 문제지 골칫거리지 time is always desperate 항상 심하게 아주 어려울 정도로 공급 부족 상태야 축구 미식축구에서는 요즘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이고 이거 띄어쓰기를 안 해야 됐는데 띄어쓰네요. 그냥 넘어가지 어떡하겠어요. 아마 본문에는 안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all you need to do to get your car back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미국에 보면요 차를 막 가져가요. 함부로 파킹했다가는요. 자기 아파트에다가 차를 댔는데 자기 주차장 장소가 아니고 딴 데다 대면요. 아파트 관리인이 회사에 연락해요. 갖고 가라고. 그게 열받죠. 그래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가서 돈 내야 돼요. 돈 내는데 차는 저 안쪽에 먼데 주차돼 있어요. 안 가르쳐줘요. 어딘지 돈부터 내라 그래요. 그러니까 차를 되찾으려면 네가 해야 될 것은 paid fine. 벌금 내야 되는 겨.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B가 그러는 거죠. 차 주인이겠죠. that's the love. 그게 문제죠. 그게 골칫거리죠. 아, 지갑이 차에 있는 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시크림 시신에서 페로시어스 페로시어스나 같이 보면 돼요. 페로시어스 페로시어스 무섭고 남자를 증오하는 페미니스트로 간주된다고. 하지만 거기에 문제가 있다죠. 사실은 그렇지도 않은데 비난받고 있다고 종종 생각한다. 이런 거죠. 여기 there in이 나오죠. 거기에 거기라고 해소겠죠. 거기에 the love lies in that 이에요. 넘어갑니다. 다시 설명하죠. we call go to the park 공원으로 다시 갈 수는 있는데 I left my keys in the ice cream factory 아이스크림 공장에 내가 키를 두고 온 거야. 거기 먼저 가야 된다는 거죠. there in rise up 거기에 문제가 있어. 그게 골칫거리야. 그런데 there in은 알 전환이라고 궁금하신 분은 역시 알 전환을 검색해서 배우세요. 다만 알 전환은 별거 아니에요. 부사 다음에 in이 나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in that인 거예요. in that은 that을 알바람이 들어가는 there로 바꾸는 거예요. here는 여러분 here by 있죠. here by here by by this 라고 보시면 되고 there by by that 라고 보면 돼요. 따라서 there in은 in that인 거예요. in that에서 that을 in으로 바꾼 다음에 회전 이동을 시키는 거죠. 앞으로 그러면 there in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나오면 rise는 is나 똑같잖아요. 뭐 뭐에 있다 이런 뜻일 때 그러니까 the love is in that 그거나 똑같아요. 거기에 문제가 있다 이런 거죠. 자 the maybe that's where the love is 이렇게 되는데 where는 the place where하고 똑같아요. where는 역시 in 위치로 볼 수도 있죠. where는 in 위치인 거죠. 이렇게 where the love is 이렇게 쓰이는 경우도 있는 거죠. 자 얘 물어볼까요. 주문이 적으면 직원들은 will as a leader 적다는 걸 강조한 편이야. 주당 28시간만 일해. when demand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직원들은 have to do 이게 떨어졌을까요. 그냥 넘어가죠. 어떡하겠어요. to do an extra 10 hour 추가로 10시간을 일하는 거기에 문제가 있어. they will get no extra cash for it. 추가 시간에 대해서 추가 임금은 돈 추가로 돈은 못 받으니까. 대화 대신에 히어가 쓰일 때도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